신라 20대 자비마리관 18년 춘정어래 왕이거 명할성하니라 옹길이 살거, 발글명, 살활, 재성, 임금이 명할성으로 옮겨 살았다 18년 춘정어래 서기 475년 1월에 왕이거 명할성하니라 임금이 명할성으로 옮겨 살았다 자비마리관 19년 하 6월에 외인 침동변하니라 왕명 장군 덕지 격하여 폐지하니 살로 200여인하니라 열십 아홉구 해년 여름하 여섯육 달을 서기 476년 6월에 외나라 외 사람인 외인이 침노할침 동역동 가변 동쪽 변경을 침범하였다 임금왕 목순명 여기서는 명령할명 장수장 군사군 덕덕 설기지 칠격 임금이 장군 덕지로 하여금 공격하게 하여 폐할패 갈지 처부수고 죽일살 사로잡을로 두이 일백백 남을여 사람인 이백여명을 죽이고 사로잡았다 19년 하 6월에 서기 476년 6월에 외인 침동변하니라 외인이 동쪽 변경을 침범하였다 왕명 장군 덕지 격하여 임금이 장군 덕지로 하여금 공격하게 하여 폐지하니 처부수고 살로 이백여인 하니라 이백여명을 죽이고 사로잡았다 자비마리깐 20년 하 5월에 외인 거병하여 두이 열심 해년 여름하 다서도 다를 서기 477년 5월에 외나라 외 사람인 들거 병사병 외인이 군사를 일으켜 20년 하 5월에 서기 477년 5월에 외인 거병하여 외인이 군사를 일으켜 오 도 내 침이나 경 무공 이환하니라 다서도 길도 올레 침노할 침 다섯 길로 침범하였으나 경 무공 이환하니라 끝내 성가 없이 돌아갔다 오 도 내 침이나 다섯 길로 침범하였으나 경 무공 이환하니라 끝내 성가 없이 돌아갔다 자비마리깐 21년 춘 열해 야 적강이 여 필련하여 자지 지천하니라 동시월에 경도 지진하니라 두이 열십 한일 해년 봄춘 두이 달을 서기 478년 2월에 밤냐 불글적 빛광 밤에 붉은 빛이 가틀려 짝필 익힐연 에이서는 비단년 한필의 비단을 펼쳐놓은 듯 서서로자 여기서는 붙어자 땅지 이를지 여기서는 까지지 하늘천 땅에서 하늘까지 뻗쳤다 겨울동 열십 달을 10월에 서울경 도읍도 서울에 땅지 우레진 여기서는 지진진 지진이 났다 자비마리깐 21년 춘 2월에 서기 478년 2월에 야 적강이 밤에 붉은 빛이 여 필련하여 한필의 비단을 펼쳐놓은 듯 자지 자지 지천하니라 땅에서 하늘까지 뻗쳤다 동 10월에 10월에 경도 지진하니라 서울에 지진이 났다 자비마리깐 자비마리깐 22년 춘 2월 3일에 왕 홍하니라 두이 열십 두이 해년 봄춘 두이 달을 석삼 나릴 서기 479년 2월 3일에 임금왕 주걸홍 임금이 죽었다 22년 춘 2월 3일에 서기 479년 2월 3일에 왕 홍하니라 자비 마리깐 이 죽었다